한글자막 by 박진희 한다들 중둔간하는 법을 터득한 건지 아님 갖고 나온 건지 어느 쪽이던 간에 어차피 한 배를 타할 수 없지 목적이 다른 동선 끝없이 목을 초여대며 타는 박자들이 이젠 후아하게 보여 매일이 멀쩡한 날이 없는 목 모를 던지던 간에 정확한 곳을 쳐 오늘과 내일을 평범하지 않게 만드는 작업 계속할 것도 바꿔 오늘도 시간과 다퉈 부족하고 배고파 난 매일이 나아가지 않은 채로는 찾기 힘들지 살아가 매일이 이 가사를 통해 직접 확제해 1년 뒤에 내가 할 만큼 달라져 있을까 이리 내가 가는 길에 만약 호답이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을 정답으로 바꾸는 게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나를 걸어 내가 내 입으로 패턴 아래개로 나를 걸어 내가 내 입으로 패턴 아래개로 나를 위해 거짓 없이 사는게 내 철책 이 행동을 하며 있어 노력 또한 없지 나를 걸어 내가 내 입으로 패턴 아래개로 나를 걸어 상관없는 곳에 신경 쓰는 것이 귀찮아 비판에 빙자한 집단 진짜 정의감일까 나는 기단 표현되지 않아 따지고 보면 인간은 원래 그래 말만 들어보면 다들 성스럽게 사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 뉴스는 오늘도 바빠 왜 이래들 그렇게 깨끗한 척을 하 이젠 웃기지도 않아 실망도 역시 하나지 이상한 사람을 믿는데 차라리 강아지 믿는 게 나아 책임은 돌고 돌아서 현기처럼 사라져 목소리에 큰 놈들이 망언을 좋아해 문제인 것 같아도 선택지는 회피 혹은 감내 휴와 독존 쉬운 길을 택하는 건 굴복을 하는 꼴 뭐가 될지는 나중에야 하라 힛당간담 천천히 골라도 늦지 않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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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